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제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럭과위에서 담고 있는 저녁 해남의 모습입니다. 예쁘죠? 이게 우럭과위처럼 되어있는 갯바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아주 충남 서산 태안의 명품 해변이죠. 여기 우럭바위도 있고 병풍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거기에 지금 저녁이 딱 지고 있는데요. 여기 텐트 치면 좋겠죠. 바닷물 안 들어올 때 쭉 바닷물 밀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나는 택해서 여기 이렇게 텐트 쳐도 좋을 것 같아요. 아 보십시오. 소나무 쫙 밑에 절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시 갯바위들이 이렇게 현무암식으로 된 갯바위가 쫙 있습니다. 그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녁 노을이 쫙 들고 있는 곳. 이런 데서 이제 시를 한 수 쳐야 되거든요. 오늘도 하루가 다 가네. 사시사칠 푸른 저 소나무 항시 불만 없이 뜨거지는 해를 저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그렇죠? 이거 뭐 예술 풍경한 그 사진 작가들이 그리면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. 나올 수 있는 그런 세계의 명품 장소죠. 크... 어때요? 멋지죠? 여기 수년 전부터 한 10년 전 한 10년 넘지께 전부터 제가 여기 이제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 현무암 갯바위 좀 보십시오. 현무암 갯바위들이 생긴 게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요. 바닷물이 이제 은근히 이제 저기 푸르게 물들고 있죠? 저게 이제 해가 넘어가고 나면 나타나는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. 이런 걸 좀 보십시오. 예술이잖아요. 크... 바닷물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망둥어들이 막 따라서 들어오고 있네요. 지금 망둥어들이 이제 가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개월 있으면 가을이잖아요. 그러니까 망둥어들이 막 헤엄쳐서 오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